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래 약간 혼자만의 안목적인 룰이 있는데 첫 곡은 멘트 없이 시작하거든요 근데 너무 떨려서 일단 인사를 해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마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세기실에서 목을 풀고 싶었거든요 오늘 또 약간 다 조그만 셋으로 차분한 노래들을 하시다 보니까 시끄러운 노래가 없어가지고 보고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리님이랑 막 수단만 떨다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마리구요 두번째 곡 빛나던 너에게 들려드릴게요 또 하루가 또 하루가 가고 그리움만 남아 별이 비춘 장가에 기대어 서서 까만 밤 하늘 속에 숨겨버린 나의 어린 마음들 꺼내어 보내 그땐 알 수 없었던 하얗던 너의 맘 그런 그날에 너를 만나고 싶어 내가 바보 같아서 그냥 지나쳐버린 빛나던 너의 눈빛을 담고 싶어 사랑하는 너의 눈빛을 담고 싶어 그땐 알 수 없었던 사랑 그땐 알 수 없었던 너의을 향기 그땐 알 수 없 Youtube 그땐 알 수 없었던 너의 너를 아름다운 그땐 알 수 없었던 나의 소중 그땐 알 수 없었던 너의 마음 그땐 알 수 없었던 너의 사랑 비타다가도 우선 명확히 들려 애타는 맘은 자꾸 너를 찾아 돌아오지 않는 시간을 그리네 그땐 알 수 없었던 하얗던 너의 맘 그런 그날에 너를 만나고 싶어 내가 바보 같아서 그냥 지나쳐버릴 빛나던 너의 눈빛을 담고 싶어 만나고 싶어 빛나던 너의 눈빛을 담고 싶어 빛나던 너의 눈빛을 담고 싶어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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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